베일 위치가 이렇게 열리면은 손가락이 스프레 닦기에 방해가 되죠. 갓뚜기나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릴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의 유럽릴에서 개성된 것, 또 개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개성되지 못한 것, 개성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유럽릴들의 기능은요. 유럽릴이 기본에 충실했다. 정말 실전적인 릴이었다. 그런 실전에 미치는 사항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집어넣은 그런 설계를 했다라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유럽제 릴은 설계한 사람이 그 릴을 직접 사용하는 베테랑 낚시꾼이었다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우선 팔리는 릴이 아니라 실제 낚시에 사용하는 낚시도구로서의 릴, 그런 것을 유념해 둔 설계였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캐스팅하실 때 패더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패더링이란 말은 베일을 열고 캐스팅을 하게 되면 낚시줄이 쫙 방출이 되죠. 그걸 낚시대를 쥐고 있는 손에 검지손가락으로 낚시줄 방출을 제어하는 것을 패더링이라고 그럽니다. 베이트 캐스팅릴의 경우에 서밍이라고 하잖아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건 방출되는 낚시줄을 집게손가락 끝으로 저항을 줘서 방출을 조절해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낚시를 잘못 배우신 겁니다. 누가 처음 낚시를 배울 때 이걸 만약에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의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약지, 중지와 약지 사이에 릴 붓을 끼워야 되는 그 자세도 중요해요. 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집게손가락을 뻗어서 회더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본 자세를 제대로 배우셨는가가 중요하고요. 만일에 이렇게 잡으시거나 이렇게 잡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잡는 걸로 빨리 초보자들 중에서는 수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잡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검지가 아니라 중지로 회더링을 하실 수도 있고 캐스팅할 때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옮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무거운 낚시대를 사용할 때는 이게 아니라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에 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손을 다쳐서 손가락 사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오래 이렇게 끼고 있으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은 일단 확실히 하시고 그 이후에 응용 동작으로 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다시 본제로 돌아와서 이 릴 푸트의 길이와 이 스플일까지의 거리를 인간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스플 엣지에 잘 닿게 한 중간이나 3분의 1 지점쯤으로 여러분 한번 사용하시는 릴을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낚시대에 세팅을 해서 만일에 이게 손가락이 안 단다. 그렇다면 그 릴은 소형 스피닝 릴에서 하는 얘기예요. 민물로 낚시 소가리 베스 낚시 용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손가락이 안 단다. 그러면 그건 설계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실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최근에 고급 제품은 그런 잘못 설계 될 일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마노 다이와 제품에서는 하지만 중저가 릴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베일을 열었을 때 회전이 빡빡해지는 기능이에요. 로터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그러는 거죠. 캐싱을 할 때 이게 휙 돌아가는 수가 있잖아요. 이게 빡빡하지가 않으면. 돌아가면 베일이 위치가 엉뚱해져 가지고 손가락의 패더링을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일을 열면 빡빡해지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아부 카디날의 경우에 1960년대부터 이미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일제일일은 1998년에 처음으로 시마노의 98년식 스텔라 하고 거기에 적용이 됐고요. 프리쿠션 베일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인데 마미아 OP 마미아는 카메라 회사고 OP는 올림픽으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던 올림픽이라는 조그 회사랑 카메라 회사인 마미아가 합쳐서 마미아 OP가 됐을 때 1998년에 리베로라는 중저가 모델의 스피닝릴이 나와요. 잘 안 팔렸도 잘 알지도 아는 분도 거의 없는 릴일 텐데 여기에 이 로터 브레이크가 처음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루어 낚시 전용 릴이라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팔았어요. 물론 잘 팔리지도 않았고 한 해 팔고 일단 마미아 OP가 조그 사업을 접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시마노에는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릴에 비해서 몇십 년 늦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것도 혹시나 특허 문제 때문에 적용을 못했나 그것도 모르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일본의 릴 설계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 있었다 당시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릴들 보면 이 베일이 이음매가 없는 일체형 베일 이런 말 합니다. 여기 어디 이음매가 있으면 거기에 낚시줄이 딱 걸리거나 엉키는 그런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일본에서 처음 한 거 아닙니다. 이미 50년대부터 미첼 릴이 완전 베일 암까지 완벽한 일체형 베일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여기 일체형이죠. 부드럽게 이렇게 다 돼 있었고 만드는데 당시에는 좀 이렇게 일체로 성형을 하려고 그러면 제조 단가가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결국은 첫 환기는 이렇게 되다 유럽 젤릴들은 단가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접합식 이음매가 있는 베일로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캐스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패더링 손가락이 얼마나 여기 잘 닿느냐 이런 문제들 그때 베일의 이 개방각도 문제예요. 빡빡해지니까 아브릴은 아부 카디날은 빡빡해지니까 손가락이 별 문제가 없죠. 우리 돌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만일에 이런 상태라면은 내가 패더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릴은 이탈리아의 알채도 릴입니다. 베일의 개방각이 180도예요. 저는 로터 브레이크가 없는 일입니다만 어느 방향에 있든지 베일이 하물며 이렇게 위쪽으로 열려 있더라도 아무런 손가락에 방해가 안 되죠. 패더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어도 이렇게 열려 있어도 그렇죠.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이게 이탈리아의 알채도의 특징이었어요. 미첼릴도 비슷했어요. 미첼릴도 예전의 미첼릴도 개방각이 거의 180도에 가까웠습니다. 최근 릴은 이건 시마노의 바로 이전 모델입니다. 트윈파워의 이전 모델인데요. 트윈파워도 의외로 많이 열려요. 한 이만큼 열립니다. 그래서 패더링에 별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개방각에 관한 것도 유럽 릴은 아예 처음부터 실전에서 손가락에 걸리적거릴 테니까 이탈리아 릴같이 180도 올리게 열리게 했다. 스웨덴 릴은 연 다음에 이게 손가락에 방해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빡빡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해결 방법을 서로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라인 픽업을 하고 열었을 때 혹시 베일이 손가락에 걸리적거리는 위치에 있을 때 캐스팅하기도 힘들고 패더링도 안 되고 그러려면 아예 다시 위치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돌리면서 그렇죠. 베일 위치가 이렇게 열리면 손가락이 스프레 닦기에 방해가 되죠. 가뜩이나 뒤로 돌아가는 기능이 없잖아요. 요즘 릴들은 거기다가 또 인피니티이기 때문에 유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손으로 돌려줘서 위치를 잡아주지 않으면 캐스팅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서 인피니티 스톱이 처음 나온 1980년대 때 이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뒤로 역전 랩을 없애버린 것 때문에 요즘은 당연하지만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그 기능은 낚시를 모르는 사람이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돌고 그랬었어요. 정말 90년대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부터 이 릴의 좋은 점은 이런 손잡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 손잡이가 인간공학적으로 딱 비틀어져 손가락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미첼릴도 그렇고 아부릴도 그렇고요. 알채도 미크론의 경우에는 싹 손으로 잡았을 때 오버사이즈죠? 릴은 요만한데 손잡이가 이렇게 커요. 그 이유는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고무입니다. 딱 손잡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사람이 실제로 사용할 때 얼만큼 쾌적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느냐 라는 생각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런 유럽제 릴을 흉내를 내면서 고대로 이런 것을 계승을 했으면 일제일 일도 괜찮았을 텐데 일본제릴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쓴 릴은 몇 모델 되질 않았고 다 없어져 버렸고요. 시마노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급으로 가면 손잡이를 나무로 만들었는데 뭉뚝하게 장식목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오히려 잡았을 때 불편한 그런 것들은 고급 모델에 오히려 적응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메이커들의 생각과 유럽 메이커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단순한 그냥 플라스틱 T자형 핸들 또는 이런 고급 버전에는 우드 손잡이를 적용을 하곤 했어요. 그게 유럽 릴의 60년대부터 인간공학적인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의 센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제 릴에서는 결정적으로 낚시용 릴에 대한 철학이 당시 유럽의 릴 요즘과는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록 다 사라져 버렸지만 이 브랜드들 갖고 있었던 정체성 변치 않았던 디자인 디자인만 얘기를 해도요 미첼 달걀 모양의 미첼 스타일 50년 넘게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보 카디날 카디날만 아니라 베이트 캐스팅일의 아보 앰버서더는 지금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70년? 80년까지 다 됐는데도 카디날도 그렇습니다. 카디날도 60년대 처음 등장했는데 이건 비록 일본서 복제품이 나옵니다만 가끔 만들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아직도 만들고 있고요. 독일제 퀵릴도 몇십년 망할 때까지 이 모습 그대로 이 디자인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시마노다이와 일제 릴 그거 아닌 거 사용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습니다. 10년 넘게 유지된 릴 모델이 있는가? 릴 디자인이 있는가? 10년 넘게 유지된 릴 디자인의 릴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릴 모델이의 릴 릴이 있는가? 릴의 릴이 있는가?